여러분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서든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작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 있는지 다 실물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홍길동이 먼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역선관위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투표자들 던진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다 빼버리고 가짜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이렇게 다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생명줄이고 국민의 생명줄이 바로 투표지의 정본을 입증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으로 날인하기만 하면 부정선거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0%는 집계조작을 또 할 테니까 그러나 집계조작을 하는 인간들이 겁을 낼 겁니다. 왜 실물로 된 투표지를 가지고 빽값을 안 해주면 나중에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다 발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투표지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투표관리관 도장 jpg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포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투표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을 갈아치워야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덜통이 안 나는 건데 그걸 만들 수 없으면 바로 덜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국 방방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에 올려놓고 뭡니까 인쇄소에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전국에 모든 것을 먼저 온라인에 다 올려놓고 자기들께 다 만드는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지랄입니다. 지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게으른 놈들은 그냥 이 파일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각형으로 잘라 받다가 이렇게 걸린 겁니다. 관리관 도장 주변에 신책 사각형 흔적이 보입니다. 인쇄한 걸 받아가지고 뭡니까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 바로 인쇄을 찍어놓으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범죄집단을 매겨 살리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범죄를 저지르라고 아홉 번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구도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열 번도 하고 열한 번도 하고 열두 번도 하고 그래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다 장악해가지고 북조선은 김시왕조가 여러분들 지배하고 밑쪽은 뭡니까 선거부정 클래스가 여러분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조투표지 여러분들 제작이 펜앤마이크가 여러분들 정규제시가 있는 동안 부정선거에 일체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떠났는데 이게 2020년도 4월 29일 날 당시에 펜앤마이크에 재직하고 있던 박순종 기사의 취재추첩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전투표지를 받은 겁니다.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를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투표지를 여러분들 제작 이 조작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많이 찍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사전투표하고 위조투표제 사전투표 위조사전투표제를 투입하고 거기서 실수가 생겨가지고 당일 투표제에 석재가서 당일 투표하러 온 사람한테 표를 준 겁니다. 펜앤마이크 기자 제21대 총선 당일 투표인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해기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권 행사 투표용지에서 인쇄된 선관위 날인 발견하고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 2위 제기까지 동대문구 선관위는 그 남자 데려와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막대모양 기후 규정무시하고 qr코드 도입한 선관위 이번 총선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줄였다. 핵심은 뭡니까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전투표용지를 준 겁니다. 그것을 공대123 다뤘습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는 기표도장을 찍기 전에는 사전투표용지라고 하고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사전투표지로 바뀌는 겁니다. 인쇄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당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질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나 지역선거관리나 모두 다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범죄집단을 여러분들 소탕하는데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하나 관찰하지 못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뢰를 하겠습니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진짜 대책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는 인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출력돼야지 이것이 부정선거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을 사용했다. 시간 순서대로 풀었으면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부터 당일 투표일까지 4박 5일 동안에 필요한 만큼의 위조된 사전투표율을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투표함에 투입한 것을 보인다. 다음으로 개표일 날 전산조작의 후보별 득표소 정감장업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하랍니다. 두 번째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으면 전산조작하는 사람들이 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이 투표함을 몇일 며칠까지 제출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이래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일 투표소에서 박순종 기자에게 교부된 사전투표용지는 의도하거나 계획한 일이라기보다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실수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쇄에서 위조한 사전투표지는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투표함 투입이 끝난 상태여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전투표정지의 경우 제3의 장소에 대량으로 인쇄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부되는 투표지가 위조품이 아니라 진품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절차가 현장에서 투표관리는 직접 사인을 날인하는 일이다. 이를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얻어서 계속해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투표권 사전투표원 간에 투표소에서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이 실행해 옮겨지게 되면 선거 부정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조작이 강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2017년 대선 이후에 7번이 아니고 9번입니다. 9번 사전투표 득표조작이 있었고 윤정부 들어서 2번의 공직선거에서도 3번의 공직선거에서도 모두 득표조작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실시된 공직선거에서 득표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올해 3월 달에 제가 8월 9일 날 과거에 이름들 박순종 기자가 쓴 취재 노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는 그런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이 노예 신분으로 빠져드는 일을 막고 대한민국 선거를 진탁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킬로 시도했던 특정 정당의 인물들과 선거관리위원의 인물들을 단지할 수 있는 절요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kbs가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룰 정도가 됐고 저는 제 양심과 여러분들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고차가 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들이 바로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북조선의 김시 왕조하고 남조선의 이름들 선거 부정 세력에 의한 일당 지배체제는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애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주제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여러분들 배가 불러졌고 사람들이 기본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 공공지에 해당하는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막으려고 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실정입니다. 참정권을 잊게 되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서울의 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더불당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으로 차지했습니다. 스물여러분들 4자리 가운데 20자리가 호남권 출신이거나 처갓집이 호남권 인사인 사람으로 다 채운 겁니다. 제가 호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심대합니다. 바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원배분이 일어나고 철저하게 국민들은 수탈과 이런 약탈의 대상이 될 거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8년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지역구가 110석 정도가 됐을 겁니다. 100석 이상이 여러분들 누가 차지했습니까 더불당이 차지했습니다. 아마 전수조사에 보면 더불당이 여러분들 소위 서울시 광역의회 그 당시에 호남 출신이 압도적일 겁니다. 그렇게 헤쳐먹는 겁니다. 부정선거 간단합니다. 헤쳐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는 다른 놈들을 다 약탈하는 겁니다. 조선놈들이 그렇습니다. 조선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가 다 몰락해도 뭡니까 자기 동포를 그냥 뭡니까 취자듯이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놈들인 겁니다. 그게 조선인 겁니다. 조선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식청들이 하고 선관위가 하고 있고 더불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조선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조선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 권력에 대한 뜻도 전혀 없고 흥미도 없고 의미 부여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정치의 뜻이 있으면 말을 굽히고 벌써 이런 짓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떠들고 안 다닐 겁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이런 난무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다 이름들 뭡니까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 할 수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할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대로 온라인상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선관위가 여러분들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만들도록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하나 여러분들 국민이 이미 관찰할 수 없고 그거 하나조차 뭡니까 윤석열이가 이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송님 말씀 들면 선관위가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